여러분 안녕하세요 키포 쇼코입니다 방탄단 정국이 내 몸을 그대로 드러내는 아찔한 모습을 선보여서 전세계 수많은 BTS 팬들의 숨을 멎게 만들고 있습니다 8월 14일 저녁 글로벌 패션 브랜드 켈빈클라운이 에센스를 통해서 전세계 방탄단 팬들을 기존 시키는 사진들을 공개하였는데요 이날 켈빈클라인이 에센스를 통해서 공개한 사진들은 바로 글로벌 엠레서더인 방탄단 정국의 아찔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세련된 블랙자켓과 탱크탑 팬츠를 착용한 정국이 너무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전세계 BTS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탄단 정국은 섹시한 배와 가슴이 그대로 드러나는 아찔 모습으로 전세계 팬들을 쓰러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자켓과 화이트 탱크탑을 착용한 방탄단 정국이 아찔한 포즈를 선보여서 모두의 숨을 멎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탄단 정국의 치명적 사진들을 접한 자세계 수많은 BTS 팬들이 켈빈클라인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팝 케이팝 케이팝이었습니다